자! 빛을 충전해서 원주인 배수를 공격해! 시민자가 있구나. 적이 널 찾아내기 전에 네가 먼저 찾아내. 시민자의 표시를 남겼어. 네가 먼저 찾아내. 사방으로 나면 중심으로 연결둬으로 찾아내. 시민자를 구입한 게임 파속도를 찾아내. 시민자의 표시를 남겨진 것이다. 또 다른 사람들이 잃어버린 것이 없지. 시민자의 표시를 남겼다. 시민자의 표시를 남겼다. 침입자가 쓰러졌다. 하나 더 정да있다 이만한 해군... 한 번도 나무를 우는라는 player를 내려낸 수 Dobc. 그리고 네 개jon이 쏟아진다. Loom's serve. 패스에 사법이 엄청나게 철저하게 됩니다. 공격 기능이 집중하신다. 리허설 에덴 라이브 라이브 어... 와... 대하깝다 와... 싹폐야 우와... 우와... 다 뒤졌다 이렇게 잘 또 갖고 놀았지 다 뒤졌어요 다 뒤졌다 오옹... 쌉작 대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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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알았어 가왔어 바로 갈게 오우야 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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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와... 오우야 오우야 아니 아니 쟤는 못뻔는데요? 쟤는 못뻔는데요? 쟤는 못뻔 쟤는 못뻔 쟤는 못뻔 DC 적당한 포격자들이 넘어가는 중에서 작동을 бог으로 가라, 진정적인 비트에서는 기술을 넘어오고 기술을 조절할 것입니다. 신입자에 차신을 남겨주시켜 사냥해라! 오! 위급하겠다, 신입자가 오고 있다! 병상의 신입자가 있다! 일반 신입자가 오고 있다! 배치 출전해서 고한식 배포한테 한방도 막냐! 좋아! 그래